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사랑의 진밤 이 활공법도 나오는데 먼저 바꾸셔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또 예쁜 목소리 여성분 어떤 노래 한번 불러 보실까요? 저는 인생사라는 곡을 좀 배우고 싶은데요. 인생사? 네. 오, 이 인생사. 노래신 것은 없는데요. 어떤 가수의 노래로 들으셨어요, 이 노래는? 네, 박사님 노래 들었거든요. 아, 제가 부른 노래로? 네네. 아, 그래요? 네. 이제 버전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렇죠? 네. 우리, 제가 부른 버전도 있고, 남승민 군이 부른 버전도 있고, 네.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럼 제 버전으로, 이호섭 버전으로. 네. 한번 불러 보실까요? 좋습니다. 차라리 냉정하게 떠나가지 울긴 외후름 그때가 언제였나, 아득한 옛날 생각하면 빙도는 눈물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들었습니다. 네. 자, 차라리, 깨끗하게 한번 해볼게요. 차라리, 우리가 보통은 노래는 뭐냐면, 음, 소리, 그러니까 소리는 성대, 그러니까 목이죠, 그렇죠? 네,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발음을 만드는 곳은 혀와 입술이기 때문에, 네, 입에서 발음이 되어야 되죠. 네, 그래서 소리는, 네, 목구멍에서 딱 붙어서 나와야 해요. 차라리, 시작. 차라리, 우와, 우와, 빙고. 방금, 방금 좀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부르셨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부르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음, 자, 여기다가 이제 차라리, 하나 끄고 주놓습니다. 차라리, 시작. 차라리, 오, 맛있어요. 그 다음에 냉정하게를, 냉정하게, 하자를 반 끄는 목, 냉정하게 시작. 냉정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음정이 변했어요. 냉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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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두 번을 톡톡하게, 냉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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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떠나, 떠나, 떠나가지. 아니, 그거는 자기가 작곡하는 거. 제가 작곡한 게 마음에 안 드시나 보지? 떠나가지. 자, 떠나. 똑같은 음정. 떠나가. 떠나가지. 울긴. 울긴. 왜 울어. 왜 울어. 거기 되게 고급지게 잘 됐는데요? 이거 이동하는 음정인데 너무 예쁘게 잘 하시네. 그날이 언... 그때가... 그때였나? 내가 작곡해나고 내가 모르겠네. 그때가 언제였나... 언제였나... 제가 올라와야죠. 언제... 언제... 아니, 잠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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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같은 음정이 아니라... 라더레미, 라더레미... 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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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의 음감이 굉장히 좋네. 그러니까 라더레미 한 번 해드렸더니 바로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하득한 옛날... 아득한 옛날... 잘했어. 그 다음에 한자를 꺾어볼게요. 아득한 옛날... 아득한 옛날... 너도 잘하시네. 좋아요. 자, 아득... 여기 이제 아자에 뭐가 있다면 아... 이렇게 호흡이 실렸어요. 아득한... 아득한... 호흡이 아주 많이 실렸는데? 아득한... 네... 이거는 뭐냐면은...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그냥... 호흡을... 이렇게... 해보세요. 하... 사이다 드시고 난... 하... 이거처럼... 아니... 하득한... 아니... 이렇게 해보세요. 하... 잠깐만... 하득한... 한 잔 딱 마셨다 그러면... 하... 시원하다. 가득한 옛날... 그렇죠. 아득한... 옛날... 아득... 가득한... 옛날... 참 수고 많다 수고 많... 하... 네... 그 다음에 아득한 옛날 생각하면 핑도는 눈물 잘했다. 눈자를 꺾습니다. 핑도는 눈물 네. 일단 그거는 다음에 해결하기라고. 하여튼 여기까지 너무 잘 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볼게. 차라리 냉정하게 이게 좋은지. 2번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기본이고 그 기본에서 자 여기 성대에 붙었던 거를 지금 살짝 감정을 주기 위해서 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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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퍼센트를 뗐냐면 한 20 정도. 20% 두 승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를 차 해서 차라리 이렇게 해서 시작. 차라리 옳거니 예쁘다. 냉정하게 냉정하게 맞다. 선수 맞다. 떠나가지 떠나가지 울긴 떠나가지 울긴 왜 울어 어이구 또 그날이 그때가 언제였나 가득한 옛날 아득한 옛날 아득한 옛날 네. 뉴 그 다음에 뭐지 생각하면 빙도 눈물 생각하면 빙도 눈물 우와 순식간에 노래가 바뀌네 이렇게 정말 맛깔스러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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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순간 아까 처음 노래 불렀을 때의 심정하고 방금 교정을 해서 노래 부를 때의 심정하고 뭐가 지금 달라졌다고 느껴질까요? 어 좀 뭐라 그럴까 깔끔하고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두성 쪽으로 맑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오. 그렇죠. 두성 쪽으로도 맑고 그리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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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니까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색깔도 있고 아주 매력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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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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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배우겠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기교 너무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끄는 것도 너무 잘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노래를 할 때도 용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서로서로 알아듣기 쉽고 네. 빨리빨리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배울 수 있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사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노래 한번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어느 날 문도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요. 네. 그 설명을 이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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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방금 그 어느 날 문득 이르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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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디그넷에 살짝만 힘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문득 뭐는 문득? 네. 그렇게 하시고. 어느 날 문득. 그렇죠.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전번에 한번 연기를 하셨던 분이라서 귀담아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다 보니 지나온 모든 게 다 다품이네요. 난리의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 둘 곳을 몰라요. 일단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금 더 이어서 부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다 보니 이렇게 이어서 레가토로 부르는 느낌을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레가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음절 단위로 쭉 부드럽게 이어서 부르는 창법을 레가토라고 하고 방금 노래하신 것처럼 딱딱 끊어서 부르는 방법을 스타카토 창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부드럽게 이어줘야 될 부분을 너무 딱딱딱 발음을 끊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감정의 단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문득 연결.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문득. 돌아다 보니. 그렇죠. 잘했어. 그 다음에 이왕 잘하는 김에 우리 이채훈 선생이 조금 전에 다자를 어떻게 기교를 하나 줬냐면 들어보세요. 돌아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턴을 하나 줬거든요. 다. 다. 돌아다 보니. 이렇게 됐거든요. 네. 시작. 돌아다다 보니. 오. 배력적으로 됐어요. 감정이 훨씬 깊어지게 들립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나온 모든 게 다 아픔이네요. 여기서 다를 한번 볼게요. 다가 도드라진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그게 발성이 바뀌면서 발성의 전환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너무 인후 상부성 폐셈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런데 여기를 모든 게 다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려면 아프. 잠깐만. 그러면 이제 거기 다에 뭐가 받쳐져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 명치 있는 복부가 다를 음정에 따라가 줘야 돼요. 다에다가 모든 게 다. 이렇게 배가 따라가 줘야 돼요. 시작. 모든 게 다. 잠깐만. 다를 넘어 빽 질러버리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질러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슬러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슬러. 밑에서 다. 끌고 올라가게. 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소리가 크지 않게. 다. 고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다가 아니라 다. 다. 지나온 모든 게 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지나온 모든 게 다. 바로 올라가면 안 되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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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왜 부드럽게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뒤에 게 또 이쁘죠. 네. 이렇게 부드럽게 슬러로 올라가는 겁니다. 시작. 모든 게 다. 다. 모든 게 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이런 게 하는 거 하고 모든 게 다. 다. 이 뒤에 끈은 추억을 반추하는 그런 느낌인데 앞에 끈은 아주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게 모든 게 다 추억이네요. 지금 하시는데 슬러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셔서 모든 게 다 하고 뒤에가 쭉 길게 끌린단 말이에요. 말고 그거를 절반 더 늦게 하셔서 다. 천천히 끌고 올라갑니다. 더 천천히 끌고 올라갈게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여기도 매일 아픔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부분도 하시고 싶으셨다 했으니까 한 번씩만 짚고 그냥 뒤로 넣을게요. 그다음에. 다음. 날 위해 모든 거 다. 아니 날 위해 뭐야. 아픔이네요. 지워야 하는데. 날 위해 모든 걸 다. 잠깐만. 거기도. 날 위해 모든 걸 다. 이게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날 위해. 아니 부드럽게. 날 위해. 날 위해. 잠깐만 오빠가 먼저 하고. 날 위해 모든 걸 다. 지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날 위해 모든 걸 다. 지워야 하는데. 버려야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아직도 내 마음. 둘 곳을 몰라요. 여긴 박자가 좀 엉키는데. 둘 곳을 몰라요. 네. 둘 곳을 몰라요. 네.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가슴엔. 오늘도 가슴엔. 바람이 부. 뭐야. 오늘도 가슴엔. 바람이 부네요. 바람이 부는 모양이 그러면 안 되죠. 오늘도 가슴엔. 바람이 부네요. 이렇게 해야지. 오늘도 가슴엔. 바람이 부네요. 네. 거기다가 목소리를 붙이는 건 참 좋은 장점이죠. 네. 그거 이제 밝은 트로트 또 신나는 곡 하실 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건 감정유지의 노래니까. 조금만 성대를 띄어서. 성대에서 소리를 띄어가지고. 가슴엔. 가슴이 내요. 부드럽게 이렇게 하세요. 시작. 오늘도 가슴엔. 바람이 부네요. 그렇죠. 안무가 훨씬 부드러워요. 좋아. 또. 그 뒤에. 아직도 내가 날. 아니 내가 날 이러면 내가 날 부드럽게. 소리를 자꾸 감춰야 돼요. 아직도 내가 날. 아니 소리를 감출하시니까 내가가 아니라 내가 부드럽게. 내가 날. 내가 아니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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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내가 날 모르나 봐요. 모르나 봐요. 모르나 봐요. 오 좋다 또. 그 다음에. 근데 그 뒤에 배우신다고 했는데 반복되는 구절을 배워서 앞이랑 멜로디가 똑같아. 똑같아. 아무튼 이와 같이 일단 부드럽게 부드럽게 노래하시는 걸 지금 연습을 좀 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 노래도 좋지만은 지금 전화 주신 분의 목소리나 특성을 보셔 봤을 때 이런 감정 위주의 노래보다는 밝고 빠른 노래가 훨씬 더 잘 어울려요. 오. 그죠. 네. 그런데 이런 노래를 부르시려면은 처음으로 방금처럼 이렇게 성대에서 소리를 한 20% 정도쯤 이렇게 발성을 뒤로 물러앉힌 다음에 그 속에 두성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속감정으로 삼아야 이런 노래가 어울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해서 해서 이게 또 깨달으시면은 또 이런 종류의 노래 또 다 부르실 수 있거든요. 당연히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밝은 맑고 그리고 전이 발생이 잘 돼 있잖아요. 쉬운 길로 가자면 그렇게 하자. 오. 이렇게 전이 발생이 되어 있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는 찾아볼 수 없는 좋은 특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또 만났네 또 만나서 이런 거라든지 찰랑찰랑 이런 노래가 훨씬 지금은 더 잘 맞아요. 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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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